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자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?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요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커피를 두 박스나 사왔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500개를 다 집에서 먹을 자신이 없어서 이것저것 해 먹어보다 보니까 또 괜찮은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자 이거 뭐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전자렌지에 데울 것 같애요 오늘— Bye! 날씨가 다가오ley discour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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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커피도 있는데. 맛은 있는데 비주얼이죠. 커피, 커피쳤어, 커피쳤어.